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하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하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하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사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하께서 가난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난한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난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며 그의 자손들이 여하를 알지 못하며 여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시험하시려 하시고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의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하십니다. 시험 곧 테스트는 지금의 나의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전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르친다는 것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와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와와 그와 함께 있던 장노들이 죽자 온전히 여하만을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저들은 지난 날 여호수와를 따라 그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여호수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줄 착각했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가 죽자 여호수와의 하나님도 떠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아예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도 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와도 경험할 수 없었기에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을 두셨다고 하시면서 그 이방 민족 중에 가장 큰 블레셋 군주 다섯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했지만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사무에라 5장 17절에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메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지난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과 가축을 약탈해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왕이 된 다윗을 잡겠다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에게 와서 굴복하고 1년 6개월을 함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올 왕의 신하로 있을 때 그 뛰어난 다윗이 아니라 자기들 밑에서 그렇게 눈치 보며 있던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자 자신들을 또 배반한 다윗과 또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그러한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약탈이 목적이 아니라 왕을 잡으러 왔기에 블레셋도 전면전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에 다윗이 요새로 급히 몸을 피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하께 여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정체성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누군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블레셋의 다섯 군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남겨두셨던 이방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블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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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뿌리가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남겨두신 열국들을 가시와 올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때 먼저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의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성능 만족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테스트를 받는 백성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난 날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왕을 직접 잡기 위해서 올라온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른 경험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블레셋에게 망명한 경험이 있던 다윗에게 블레셋의 존재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직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기에 다윗은 더더욱 긴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요새로 몸을 피한 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선택은 다윗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었기에 하나님께 신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방법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할 때, 누구한테 묻는다고 할 때 겉의 표현은 방법을 묻지만 사실은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질문에 그래, 네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긴 사실은 간단해 보이지만 지난해 여호수와와 함께하며 가난, 정복,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고 큰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네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전쟁을 싸우고 그럴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께서 되어지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겼다, 다 이루셨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싸인도 내게 받은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저들은 크고 나는 메뚜개와 같은 것 저들은 철병과 철기 문화가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와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면서 가난을 정복했지만 다 정복할 수 없었던 문제였고 지금 다빛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블레셋에게 매일 힘들어했냐면 블레셋에는 철기 문명이 있었고 강성한 군대가 있었고 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고 그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 다섯 군주가 연합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나라와 비교할 때는 늘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블레셋이 전면전을 다윗을 죽이려고 전면전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항복한다면 모를까? 전에는 항복해봤으니까 항복한다면 모를까? 싸운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난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다 주었으니까 가서 정복하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병고와 무기 등 여러 전쟁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우선시됨으로 인해서 정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는데 지금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난 날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남겨진 그 블레셋을 상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쟁의 비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군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왕 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모습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표면적으로 이겼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는 말을 특별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웠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한 장소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의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린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신은 필요 없다고 하며 버린 것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졌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저들도 버리고 도망한 그 우상을 다시 삼기려는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없도록 신이 치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영적인 타락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그 신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난 날 섬기던 블레셋의 바할과 아세라 신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들의 앞에서 저들도 버리게 하시고 저들도 버린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치우게 함으로써 저들도 버린 신들을 너희가 귀하게 주어다가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저들이 패하고 난 후에 조금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자신들 앞에서 물의 흩음같이 흩어져서 정신없이 도망을 했던 블레셋을 경험한 후 다시 맞게 된 블레셋의 2차 침공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보다는 부담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윗은 블레셋과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서버린 1차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여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열이고성을 크게 함락하고 난 직후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임함으로 작았던 아이성 상대로 크게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열이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게 되었어요. 그것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숫자나 규모도 약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감나가는 것을 또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었던 악악은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1차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후 2차 전쟁을 맞이할 때 지금 오는 전쟁을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쉽게 1차 전쟁을 치렀듯이 그런 식으로 상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물은 것은 1차 전쟁도 특별한 것이었지만 2차 전쟁의 모습도 다윗의 그 모습은 좀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나의 힘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으로 서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답을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저들이 세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세고 저들이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장수 되어주시면 세상의 그 큰 힘도 이길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의 비밀들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통치하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견고히 서는 것보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사울은 자꾸 어떻게 서려고 했냐면 통치하는 왕으로 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왕답게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했고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왕답게 백성들 앞에 서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다윗은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통치하는 왕으로 백성들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백성들과 함께 서기를 일생을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왕의 직분은 왕답게 감당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계속해서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서의 그 자격시험을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 즉 신관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순종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성공은 더 큰 실패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악함과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시와 올무와 같은 아픔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세워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있고 또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의 시험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를 남겨두셨지만 그 올무와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고통스럽게 하시고 괴롭히려고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러한 올무와 가시를 통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단지 올무와 가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주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